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소폭 줄어든 반면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자는 20%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 6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5천여 명 줄었습니다. 노동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.1% 줄었고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돼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어 육아휴직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해 육아휴직자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9.1% 증가했습니다.